누구야? 어떤 새끼가 한꺼번에 닭광을 두 개씩 처먹냐고? 죄송합니다. 내가 닭광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? 도대체 우리 폐렉해파가 언제부터 이따위에 인형 눈깔에다 붙이고 짜장면으로 삼새끼를 때우고 살았냔 말이야 새끼들아. 맞습니다. 예전에 형님 계실 땐 짜장면만 시켜도 군만두 서비스로 주고 그랬는데 그때가 그랬습니다. 죄송합니다 형님. 이게 다 그 형님들 못 년 새끼들 때문이야. 형님 그럼 오늘 저녁은 군만두로 시켜드릴까요? 저거 똑딱이 단추 300개만 달면 군만두 하나 빠지는데. 군만두 군만두 너 다 처먹어 이 새끼야. 지금 조평이 있는 태산파를 깨무시고 새 왕국을 건설하는 마당에. 응? 이게. 이게 무슨 건달의 삶이냐. 응? 그 새끼들. 나와바리가 어디냐. 응? 응?